일단 발소에 들린다 레스드릴 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그리고 우리한테 우리한테 그럼 사람 많이 떨어지는 데가 여기랑 페카도랑 또 어디 떨어지지? 그거 두개 말고는 뭐야? 그거 두개 말고 막 많이 떨어지는 데 없지 않음? 그럼 여기 떨어지죠 그냥 허리케이 아 뭐야 허리케이 맞나? 그냥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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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잘 봐 대저택이라는 사람도 있고 타 스트리머 이름 붙이는 곳도 있고 여기 뭐야 북미 애들도 많이 떨어지던데 영상 보면 걔 뭐야 슈라우드도 많이 떨어지던데 여기 슈라우드는 근데 워낙 오지게 잘 해가지고 아 근데 슈라우드는 진짜 장난 없더라 슈라우드는 자기 랭크에서 그냥 다 씹어먹고 다니자는 인간 아니던데 자기 랭크에서 30킬 막 이렇게 하는게 많이 됨? 뭐니? 솔직히 말해서 스트리머들은 스트리머들은 각 잡고 해도 본 계정에서 30킬은 거의 불가능 수준이라서 하루 종일 잡고 있어도 한 판 안 나와 응 한 판 절대 안 나와 그거 일주일 잡고 해야되는 그런 프로젝트 응 영상 하나 뽑으려고 한 일주일 해야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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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탄이 왜 탄이 아씨 총 없는데 아하 나 이번 판은 총 없어 잠깐만 오케이 저 총 줌 어디야 어디야 여기 바퀴 샷건 사이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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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탄 13발 있어 이거 이쪽 라인부터 딱죠 이쪽 라인부터 블루 조심 간다 같이 1층 반대 1층 하나 오케이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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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아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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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케이 잘 살리고 그냥 죽었는데 살려 여기로 뭐야 아니야 기절 사망이었어 기절 사망 기절 사망이었어? 아 그럼 기절 사망 발소리 발소리 더 저희 좌패 한 명 더 내 앞에 아직 기절 더 있어 천천히 좀 합시다 맞아요 좀 조심 좀 어? 좀 살살 좀 합시다 정님들 살살 좀 합시다 행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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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정리 끝 상황 종료 상황 종료 상황 종료 한 판이 그 판이 있으면 한 판이 딱 세 판은 하나 어 있다 사이가 간다 훌로 어디 반대쪽 어 체크 나간다 아 좋아 기절인데 더 있다 그러면 또 있어 응 카구 팔소리다 250 250 가자 가자 250 300m 400 300m 300m 한 한 요쯤 도로 근처 도로 건너서 도로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굿 제가 쏘는 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개들이 어느 방향인지를 몰라요 총구 소리를 봐서는 저쪽 이쪽 방향을 보고 쏜 것 같은데 길 건너편에서 그렇다면 앞쪽에 있다는 소리 그쵸 여기 파란 핀 근처에 있을 것 같다는 소립니다 근처에 있습니다 털려있다 어 에켄 누구? 오케이 연단 이쪽 저기 여기 근처다 건물 안에서 쏜거야 여기다 저기랑 저기랑 다른건가 그러면 여기 맞다 여기 맞어 여기서 봐드리고 있겠슨 백업 포지션 보여드릴 여기 내 앞에 건물 오케이 오케이 좀 더 붙음 어이구 카구 팔 아파트 체크 한 명 짜렀고 카구 팔 230 아파트 길 건너 아님 길 건너 아님 여김 여김 파란 핀 쏴 봐라 가쓰어 쏴 봐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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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붙음 오케이 사장님 쪽 제가 감 아 카구 팔 미친놈이 날 쏘네 계속 스크 사장님 길 반대편 이쪽 주황 핑 뒤에 넘어감 오케이 어 어 체크 체크 발 앞에 발 앞에 발 앞에 이거 방탄이야 아 철탄 철 철창 방탄이야 이거 철창 방탄이라고 이거 내 뒤에 이거 방탄이야 방탄이야 이새끼야 수리탄 간다 수리탄 아 뭐야 잡았네 수리탄 날아왔어요 수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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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뚜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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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팔 저기 있다 235 옥상 옥상 높은 건물 초록색 그 컨테이너 있는 뒤쪽 음.. 보인다 한 대.. 쟤 피 1 야 튀어나와라 수리탄 또 뭐 던진다! 블루님 쪽으로 피해버리게! 자식아 뭐야 1층에도 있어 지상! 지상 안에 2층에도 있어 살려줘 저도 간다 어 뭐야 사장님 언제 죽었어? 왜 그러냐 이빙스비 뭔 일이냐 조금 더 붙으면 더 붙을게요 일단은 담벼락에만 붙음 발소리 어허 옥상 붙음 어 여기 담벼락 담벼락 오케이 오케이 담벼락 컷 담벼락 컷 담벼락 컷 나이스 옥상도 컷 어 한 명 더 옥상 한 명 더 이거 붙을게요 지금 붙을게요 3층 있어 내가 봤어 낫어 나 탄이 별로 없다 안녕 아니 오버시에서 사장님 간비 어어 3층 3층 있다 340 340 200m? 250? 가까움 반대방향 여기 있는 것 같아 여기 파란핑 파란핑 쪽이다 파란핑에서 조금 언더 위쪽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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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뭐야 블루임 뭐하는거임 어? 뚝배기 날렸어 블루임 뭐하는거임 3쪽이길래 지금 뭐하냐고요 그걸 잡으려면 어떡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론이 적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주셔야죠 저기 있었는데 그걸 잡아보려면 어떡함 아 진짜 제가 날 쏘더라구요 다음부터 안중인겠습니다 다음부터 허락맞고 죽이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아악 사라씨 담벼락 못 끌쳤어 데리러 가겠으면 부사장님 저는 바로 옆에 있는데 어 이런거 원래 베린이 우선 아닙니까? 그쵸 어차피 블루님 쪽으로 갈거 아니에요 아 아 그냥 길로 갑시다 아씨 이게 뭐야 어떻게 한거야 오 내 졌어 내 졌어 어 그게 뭐야 제 악십군 아십군 끝장을 낼 수 있었는데 한대도 못내려 연나님한테 죽방으로 깝깝치면 안됨 개잘싸움 한대도 못내려 개잘싸움 리얼 제 나십군 저분 마지막거 내리는거에도 한 5킬 먹고 맨날 시작할 수 있을거같아 어 나 그거에서 총에 총에 맞아죽는 아 맞아죽은거 빼고 한번도 주먹에 죽은적 없음 딱한번 딱한번 어떻게 이 게임을 그렇게 통달할 수있냐 총을 잘쓰던지 총을 잘쓰 쓰잘데기 없는 중앙을 잘쓰 저 앞에 있는 버스는 버리고 괜히 또 갈아타다가 카오파로 누가 뚝배기 기다리고 있을거야 백화도 안에서 어 이 새끼 차소리 들리네 하고 카오파로 뚝 대고 있다가 운전석 타자마자 그냥 뚝 날아가는 기적을 볼 수 있겠지 머리 안맞기 머리 안맞는 방법인데 여러분 절대 머리를 안맞죠 나가는순간 맞을수도 있죠 나가는순간 다른 사람한테 쏜건데 날아오는거야 마크와 절대 절대 맞지않습니다 바로 옆에 바로 왼쪽 뭐야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아 괜찮아 이 버스야 이 자식이 이거 방찬버스야 이 개자식들아 이거 아우 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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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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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서 쏘는데 안 터지겠냐 4명이서 어 근데 4명이서 쏘는데도 개잘버팀 저있다 공장쪽으로 이동한다 집쪽으로 이동중 저 오른쪽으로 돕니다 오른쪽으로 한명 도로네있음 이미 퍼플색 한명 기절 나이스야 2층 2층 봐주세요 2층 뚝배기 봐주세요 카우팔님들 봐주세요 보고있으면 보고있죠 보고있습니다 봐주세요 두명 갑니다 창고 왼쪽 엉덩이 한대 어 요안에 발소리 안에 발소리 요안에 발소리 창고쪽에 둘 1층 확인 아우씨 뭔데 응? 어디있어 뭐인?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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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서 살게 이렇게 잘 맞춰 근데? 오케오케오케 체크 보인 1층에 있네 1층 있음 오른쪽 어 뭐야 블루니 오른쪽 1층 있음 2층 나왔다 성강 들어갑니다 후우 아악 창고쪽 오른쪽 상대 빠져 오른쪽 창고 창고 수류탄 갑니다 아 나 갑판 하나 갔네 오 기절 오른쪽 창고 한명 기절 수류탄으로 오른쪽 창고 바깥쪽 바깥쪽 돌았어 오케오케 왼쪽 왼쪽 바깥쪽 고셉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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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이 딱 갔다 아아 한게 없네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차온다 우리 왔던 길 안돼 오지말라 그래 네 내 쪽으로 오는데 이쪽으로 온다 오오오오오 보인다 세웠다 세웠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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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뚱머리 안대 오케 오른쪽으로 돌게요 어이씨 하필 거의서 멈춰가지고 어그로 계속 끌기 한명 기절 네 나보고 있어 나보고 있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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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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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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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하아 밀림 날 안 맞을 수 있어 에헤 안 맞았지 안 맞았지 응 사실? 사실 오 원 너무 먼데 아 시가전이야 미쳐 미쳐 윈체어 윈체어 걸어가죠 지금 왜냐면 10명밖에 안 남아서 괜히 차 타고 가다가 어 금방 카우팔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우리 갈치가 짖는 거 아닐까 갈치야 그럼 차가 딱 박자마자 땅 하는 소리가 한 번 들렸던 것 같음 어 2절 3층 3층 215도 3층 215도 높은 아니 제일 높은 짐 제일 높은 짐 응 금방 뚝배기 하나 나와서 본 것 같음 아 여기 벽이 박혀있다 100% 있다! 벽이 박혀있다 이따 발손이 들인다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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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et's move out left cars 택시 important direction let's go 딜enschRIC 복수 옥상이다 옥상 sozial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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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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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지 우리 앞지 차로 있다 열모 intestine 카드 내 내 내 하나 하나 뭐야 에스방이야 에스방에가지log 사람이 있었는데 맞고 사라져 1989 에스방에 차 세워진대 밀동성. 됐지 응 사라졌다 사라졌다 사라질 수도 있나? 지금 서브 상태 안좋아서 지금 서브 상태 안좋아서 오 SS 카우팔 약간 195쪽에 쏜거같은데 음 경영환 너도 이쁜거같은데 사운드는 들어왔어 한번 한번 내놓으면 됨 내놓고 쏴!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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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 더 쏴봐라 위치 정확히 파악좀 하자 잘보고 있으세요? S쪽 195랑 야 쏴봐라 어디? SW 약간 190? 200쪽 사운드인데 한번만 더 소개해봄 저거 보인다 220도 차관 220도에 차고 부서진 벙커 부서진 차고같은 도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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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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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숨어 쟤 다른애한테 맞는데? 죽었다 오케이 오 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뚝배기만 쟤 힐 쟤 기절했는데? 살리러 가잖아 지금 여기서 안보임 어 살리러갔다 살리러 붙었다 어 애미사 소음기 누구임? 뭐야 우리 아닌데? 우리 발밑에서 누가 애미사 소음기 쐈음 누가 뚝배기 날렸어 뭐야 걔가 안보고 있어야 되겠다 일단 벙커 저거 살리고 있을거 같은데 안죽었음 아니 내가 죽였어 걔 아 완전히 죽음? 두명.. 두명이었는데? 걔 죽었고 걔 살리러 온 애는 그냥 그거 했어 도롱 쳤어 커플 아직 깎아서 계속 쏘는데? 아 왼쪽 오른쪽 뺐고맘 그 벙커 뒤편에서 오케이 내려감 우리 발밑에 애미사 소음기 한명 있어 제가 옥상에서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거 안맞으면서 견제는 잘합니다 저기 간다 아까 그 벙커쪽으로 간다 아까 그 금방 그쪽으로 한명 붙었음 연막? 연막 퍼진쪽으로 한명 붙었음 연막 왜 뿌렸지 쟤? 뭐 살릴 애가 없는데 왜 뿌렸지? 여기에서 저기까지 스루탄 못날립니까? 눈쟁이시? 어떻게 날림? 저희 저쪽으로 가야돼 지금 능선 밑에 붙죠? 빨리 내려가서 저기 있네 300 300쪽 300 쟤 닦고 가죠? 이거 근데 쟤들이 능선 밑이라 자리가 너무 좋은데? 쟤들 와야되는데 그냥 있지? 음 그러죠 애미사 어딨음? 기는 소리가 걔 기저시켜놨어 걔 기저시켜놨어 날 좀 봐줘 애미사 친구 있을거 같은데? 응 아 저 또 뛰뛰뛰뛰뛰뛰뛰 아까 벙커쪽으로 또 튼다 벙커쪽으로 바로 우리 머리위에 머리위에 어 있네 아 이거 못들어가는데? 내가 헛소리 들은게 아니야 블루니 우리 자기장에서 또 뛰어서 들어간다 뻥커쪽으로 우리 이.. 블루니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돼 어차피 못 올라감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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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4명 다 일로 내려오죠 그냥 밑에서 완전 방어하죠 노란핑이 있는쪽하고 그러면 양각이구나 여기 끝이다 두파티가 끝이다 노란핑이랑 위쪽파티 아니야 저기 280배도 나 한대 맞았어 걔가 걔가 걔야 응 걔가 지금 얘기하는 걔 280쪽이 노란핑 파티랑 같은 파티인가보 여기 못들어가게 해야돼 저기 파란핑 들어가게 하면 재밌다 귀찮아짐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있거든요 4명 남은 4명 남은 그 다음에 걔네 팀이 하나 더 있음 기절 아 위쪽에요? 네 위쪽에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위쪽에 한 파티에 앞쪽에 한 파티 끝이네 노란핑 오겠다 이제 뛰어내릴 때 됐는데 이제 이제 빨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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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기 두파티여? 이제 다른팀이랑 또 싸워네 한 명씩 한 명이 살아있는가봄 오케이 요 앞에 두명 끝 노란핑 두명 끝 노란핑 두명? 응 노란핑에서 왼쪽으로 돌았을거임 이 공장쪽 조심하세요 180 180 시작건 180 공장쪽 들어간거 rankings 벽 위에 붙어있겠다 님들 뭐하냐 그런거깐 그쪽 그쪽 자기장 넘어오네 한명 봐주세요 124 오 한명씩 ...끝이겠다 한명 왼쪽 보고 한명 오른쪽 보고 두명이 위에서 보거 애들 자기장 먹으면서 와야되는거아냐 병 안뚫리냐? 재밌는거 한번 해야겠다 기억해줘 으아 수리탄 간다! 입구마퀴! 없어! 거의 있어요? 한명 죽었다! 한명 기절했어 나와! 이 자식들아! 왜 안나오냐? 뭐야? 노잼사 나와야지 1등 하려고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그래도 나와야지 맞으면서 이걸 그냥 나가버리네 이걸 그냥 노잼 해버리네